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갈량 같은 사람들, 방사원이 같은 사람들 만났죠. 제갈량인은 유현덕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현덕이. 그때 그것도 마음이 제일 좋았죠. 조조보다도 나았고 또 손권이보다 나았죠. 유현덕이 용심이에요. 조조는 천실을 얻었고 또 손권은 지리를 얻었고 그 당시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나라 임금이 되어서 천자임금까지 갔죠. 그러니까 조조는 천실을 그때 때를 잘 탔잖아요. 간웅으로서 천실을 거뒀고 손권은 자기 아버지와 형님의 부형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강동이 장강으로서 잘 되어 있죠. 양자강이 손권이 나라로서 국경선이 되어가지고 잘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지리적 요건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리를 거뒀고 유현대기는 인심을 얻어가지고 인화를 얻어가지고 결국에 성공했죠. 그래서 맹자의 말에는 천시가 지리만 못하고 지리가 인화만 못하다. 맹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당을 저는 것은 지리인데 명당도 그 사람은 덕만 못해요. 침덕을 잘 가지면 명당을 얻게도 되고 나쁜 땅도 침덕을 잘 갖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땅으로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명당 그것도 별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침덕만 못해요. 인화만. 덕이 있음에 의해 사람이 있는 것은 문듯 아래글에 사람을 쓸 수 있는 장본이 되미요. 사람을 쓸 수 있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을 장본이라고 하죠. 장본인 하죠. 그 사람 본인을 말할 때 대풀장자 그 근본을 처음에 여는 것이 장본입니다. 유토 유재는 편의 하문은 이재장본이라. 밑에 보면 이재도 나오고 용인도 나오거든요. 국토가 있으면 재산이 있게 된다는 그 말은 문듯 아래글에 재산을 처리하는, 재산을 잘 처리하는 그런 장본이 된단 말이죠. 지금 침명제 어젯밤에 발표한 것이 이재하려고 하는 게 있죠. 이재를 과연 얼마 마치 잘하려는가 그게 문제지. 그게 이재입니다. 결국에 재산을 잘 처리한 거.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밝히지. 원하다고 가명으로 밝혀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까지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문제죠. 야구 대도하면 직생제가 역 대도니. 만약에 큰 도를 깨달으면 곧 재물을 대는 것도 또한 큰 도라말. 도를 깨치고 보면 도 깨친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대도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하는 짓은 다 어른의 짓이고 어린애가 하는 짓은 다 어린애 짓이듯이 복개친 사람이 보면 부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이듯이 대도를 깨치면 곧 재물을 내는 것도 또한 대도라말. 그래서 법화경이나 하원경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도를 깨달은 그 도인들이 보살들이 처세하면서 재산을 만들어대고 여러 민중을 이끌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 하고 여러 가지 의식주 생활하는 것도 다 도라고. 도 아닌 것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하는 도도 다 도안이요? 민도라. 생업도 다 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생도라고. 도 아닌 것이 없잖아요. 술 마시는 것도 도안이요? 주도. 칼 쓰는 것도 검도. 글씨 쓰는 것도 서도. 도 아닌 것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다 도지 뭐 전부 다 전라도도 도고 경상도도 도고 도 아닌 것이 없죠. 유도도 도고 경도도 도고. 대도니 대도랑 선인의 도지요. 큰 도요. 대도밖에 불어 대도지에 별상생제이라. 대도밖에 따로 생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대도를 밝혀서 통달하면 재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따로 생제에 대해서 몰두해가지고 생제에 줄여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대도가 문제지. 사람이 건강하면 활동하기 문제도 없잖아요. 활동을 꿈꾸지 말고 건강을 첫째 기본으로 해라 말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별 수도 없잖아요. 건강이 첫째거든요. 그와 같이 대도를 아는 것이 가장 첫째라는 말이죠. 대도를 알면 재물을 만들어내고 경제 개발도 문제도 없단 말이에요. 명명득을 제대로 하면 경제 개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밝아서 뭘 사립한다를 잘하고 여러 가지 것을 잘 알면 기술 개발, 인력 개발, 지하 자원 개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세 가지 개발하면 됩니다. 인력 개발, 자원 개발, 기술 개발. 세 가지 다 하면 선진국보다 최고 선진국이 되죠. 그걸 다 마음이 밝아야 되거든요. 첫째 지금 노사분교가 지금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대 중공업들 말이에요. 인력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거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사분교하고 일도 안 하고 맨 노후생이나 부르고 한 거예요. 또 자원 개발. 이 산대 개발은 꼭 필요합니다. 또 기술도 있어야 돼요. 기술 개발. 이게 다 밝은 사람들이 해야 제대로 하지요. 어두운 사람은 해라 해도 못해요. 자체 밝혀야 됩니다. 지혜도 밝히고 덕도 밝히고 마음도 밝히고 도도 밝히고 밝혀야 돼요. 지금 단박에 불 꺼 보세요. 지하문에 눈 밝은 사람도 책 못 봅니다. 캄캄은 어두운 가운데 지하문에 영웅이라고 해도 호걸이라 해도 그걸 못 봐요. 밝았으니까 지금 책을 보잖아요. 나도 지금 불 끄고 그것이 강이라면 잘 못할 것 같은데 내 아는 것으로만 하지 책 보고는 못할 거 아니요? 그래 밝혀야 된다. 자체 밝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은 명기야라. 명자는 명명덕하는 그 명자는 명기야라 이거예요. 밝힌 거다 이거예요. 진짜 사람이 인공을 가해서 밝히는 겁니다. 구천적으로. 그러니까 명명덕이라고 해서 밝은 적이 있다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밝혀야 돼요. 이제가 평천하 요문이에요. 재물을 잘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 이 천하의 요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는 다 필요하든 지금 사회만 경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 상고시대도 다 필요한 거예요. 재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이게 천하를 평정하는 요문이란 말이에요. 글만 읽었지 재물을 만들 줄 모르면은 그거 쾌쾌먹은 그거 아주 참 꽉 맥힌 또 구멍이 꽉 맥힌 선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제갈량 같으니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강태공 같으니도 그렇고 왕양명 같으니도 선비지만 얼마나 정치도 잘하고 또 전쟁도 잘했잖아요. 나가서 큰 오랑캐들을 전란을 다 평정했죠. 벌써 왕양명이 도를 통했기 때문에 글만 읽은 선비인데도 말이죠. 가서 이제 백만 군중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 다 승리하고 큰 공을 세우고 다 그랬잖아요. 제갈량, 광양명, 또 그것이 강태공, 또 주공이. 공자도 그것이 처음 한 3개월 동안 할 때 공자의 지적을 남겼잖아요. 또 나라의 그것이 국무총리 할 때. 그러니까 도를 제대로 알면 일도 잘하게 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이제가 바로 천하를 평하는 가장 요문이에요. 중요한 업무가 되나니 개의 친덕으로 위보니요. 다의 친덕으로서 근본을 삼은요. 개직 친덕 중 살아. 모두가 다 친덕 가운데의 일이다 말이에요. 뭐가 친덕의 일이냐가 말이죠. 사람을 잘 쓸 줄을 깔아야죠. 이것이 모두가 다 친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친덕을 못하면 용인도 할 수 없고 이제도 못한단 말이에요. 재물을 잘 처리하는 거죠. 경제 개발을 하는 거죠. 사람을 잘 써야 하던 정치 자기 혼자 잘하는 게 아니죠. 이승만 박사는 최윤규 쓴 바람에 잘못 써가지고 최윤규 때문에 하야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것이 김재규를 그것이 정부부장 써가지고 김재규 총에 빠져 죽었잖아요. 사람 잘 쓰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잘 알아야 잘 쓰겠지 않아요. 개의 친덕으로 그러니까 덕을 삼가해서 덕을 밝히는 거죠. 그걸로써 근본이 되고 그것들이 용인과 기재가 사람을 쓰는 것과 재물을 잘 처리하는 그것이 친덕 중의 일이라. 수입 명명덕 외의 경유 타도자야 누가 명덕을 밝히는 밖에 다시 다른 도가 있다고 말을 하겠느냐. 바로 명덕 하나뿐이란 말이죠. 주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명덕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했지만 그렇게 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머리꼴이 복잡해서 하나로 다 규결시켜야 쉽지 않아요. 원리는 하나니까. 관심석자인데 성구삼천을 유일 쳐나요. 관심석으로 혼자 한 겁니다. 지국대사가 마음을 관찰하는 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관심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정치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략적인 성략을 마음을 관찰하는 성략적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성구삼천을 유일 명이 쳐나요. 성품에 우리의 심성 본성에 삼천 가지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천하가 되었다고 이름하며 천하가 된다고 이름하고 밑에 나옵니다. 삼천. 일념 삼천이라 하느라고 성구삼천이라 하느라고 삼천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부처님 연대도 삼천년 다 되죠. 우리나라가 삼천년이 강토지요. 삼천년이면 크게 변화가 온다니까 삼천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도 숫자를 그냥 삼천만도 더 되고 삼십만 삼백만도 더 되지만은 그냥 삼천년으로만 말했습니다. 성품에 삼천년을 갖춘 것을 천하라고 하고 일념 삼천. 삼천년이면 모든 세계를 다 말한 겁니다. 불교에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지요. 삼천대천세계라. 이 서가모니 지금 사파세계 우리 세계가 지금 삼천년세계라고 합니다. 삼천년세계 삼천년세계 그러면 이제 소천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천세계가 있고 대천세계가 있고 소중대로 우리 이렇게 해와 달이 하나 있는 세계를 한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사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고 해와 달이 천계가 있는 그 세계를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천세계를 또 천계 모은 것을 중천세계라고 하고 또 중천세계가 천계 모인 것을 대천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일군 하나의 세계군이죠. 세계군 일군이 이제 세계군이 삼천대천세계라요. 일세계군이 바로 일군인데 그게 바로 삼천대천세계 그와 같은 것이 또 무수하게 이 공간에 한없이 저런 별나라 달나라 모두 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은하계의 모든 보이는 것들 다 세계라거든요. 그것을 이제 삼천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성품의 삼천을 갖추는 것을 천하가 된다고 이름하고 친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품의 자체를 성품의 본체를 깨달은 것이 바로 친덕이 다만 친덕이 다만 관심석으로 해석하면 어마어마하죠. 범위가 광범위하고 가장 또 침호하고 가장 전폭직이죠. 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장음이고 사람을 잘 쓰는 정치를 할 때 부하들을 잘 쓰는 것은 지혜로장음함이요. 이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잘 처리한다는 것은 복덕장음입니다. 불교에서 지혜장음, 복덕장음 두 가지만 성취하면 부처가 되고 할 일을 다 끝내지 않아요. 지혜로 장음한다. 사람을 잘 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해엄, 복음입니다. 또는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는 게 바로 양족존 부처 아니요. 장음이란 말은 잘 꾸민다는 말입니다. 보주, 불과 보살과 부처님보다 조금 못한 게 보살입니다. 부처님 다음과는 부처님은 대통령이라면 보살은 그 밑에 장관급이죠. 연각과 성문, 연각은 불교에서 12인연법을 깨달아서 보살만은 못해도 도를 통해서 독각이나 인연법을 깨달은 연각들이 혼자 깨달으면 독각이고 인연법을 깨달아서 성인이 되면 연각이고 성문이라고 항상 500나한들, 76나한들, 부처님은 음성을 듣고 깨달은 도인들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다 성인들이요. 불, 보살, 연각, 성문은 그걸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 내 성인과 천상, 인간, 귀신, 축생, 그 전에 적었죠. 아귀 또는 지옥들. 그게 육범이죠. 아수라가 빠지고 아수라 신이겠구만요. 위에 신자는 아수라 신. 그 여섯 범부부 세 개가 칩법기가 됩니다. 사성 육범이죠. 사성 육범을 합치면 열 가지 법계. 열 가지 법계란 말은 열 가지 세 개라고 말이죠. 성인의 세 개, 범부부 세 개. 성인의 세 개는 네 가지, 범부부 세 개는 여섯 가지. 그래서 칩법기가 됩니다. 칩법계의 낱낱 세 개에 각각 여시성, 여시상, 여시체, 여시여, 여시작, 여시긴,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 본말, 구경 등은 열 가지 여시가 다 있다면 이 여시는 법화경 초관에 나옵니다. 침여시. 여우가여는 여시가 등장을, 열 개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이 묘법을 설명할 때 법의 실상, 재법 실상을 침녀시로 설명했습니다. 법화경에서 재법 실상, 모든 법의 진실상을 침녀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열 가지 여시. 그게 바로 이거라요. 여시란 말은 그건 틀림없는 진실을 말한 거죠. 이와 같다는 것인가 틀림없는 거죠. 허유라면 여시라고 할 수가 없죠. 진여가 그대로 여시입니다. 그래서 불경 제일 찬말에 보면 금관계이나 등감계이나 하암계이나 제일 찬말에 여시아문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틀렸다. 여시를, 여시가 참 좋은 거라요. 여시는 틀림없는 사실. 진리, 진여죠. 진리, 진리를 말한 겁니다. 여시가. 이와 같다는 것. 여시의 암흥이라고 나온 경마다 제일 찬머리예요. 이와 같은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 그런데 열 가지 여시가 있는데 이와 같은 성, 성은 본성이죠. 이와 같은 상, 이와 같은 상이라서는 그런 본성에서 꺼죽으로 외면으로 나타난 표상이죠. 이와 같은 자체, 이와 같은 체령이죠. 또 이와 같은 역량, 그 힘, 어떤 물체마다 어떤 힘을 가졌죠. 불은 화력이고 물은 수력이고, 수력발전하든지 화력발전하든지 사람은 인력이고 화체, 수체, 인체 그런 체짜죠. 이와 같이 작용하는, 이와 같이 자기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작용을 하죠. 불은 뜨거운 것이 태우는 작용을 하고 물은 차가우면서 젖는 작용을 하지요. 또 비도 만들고. 이와 같은 인, 원인입니다. 이와 같은 또 요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인자와 연자가 다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되는 요건이고 인은 주가 되는, 주되는 요건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되는 요건이요. 보조되는 요건. 그러니까 인과 연이 다릅니다. 또는 이와 같은 결과, 결과가 과죠. 인의 마지막이 과죠. 또 이와 같은 과보, 보호랑 하선 거기에 대가가 주어지는 것. 일을 하루 하면 하루 한 건 마치 보수를 받고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죄를 받는 것이 보입니다.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보호를 받는 것이 보지요. 이와 같은 보와, 이와 같은 본말 구경, 근본 또는 발단 또는 종말 그런 등 열 가지. 그게 열 가지죠. 그게 있어요. 낱낱, 그 세 개, 열 세 개인데 한 세 개마다 열 가지 침녀시가 다 있고 또 하나의 세 개마다 각각 열 가지 침녀를 갖추어서 하나의 세 개마다 침법기가 다 있으면 벌써 백 법기가 되죠. 백 법기에다 침녀시를 고발하면 천이죠. 천. 그렇죠? 그래서 곧 백 개 침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삼천이 되려면 그 천 개에다가 세 가지로 곱하면 곱하기 삼, 천에다 곱하기 삼하면 삼천이죠. 가명과 오음과 국토 이것은 세 가지 또 세 개입니다. 그것에 각각 일천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삼천이죠. 곧 삼천이 있다. 가명 세계, 오음 세계, 국토 세계입니다. 가명이라는 말은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명 중생이요. 중생들이 지금 가명으로 모두 다 은행에 다 예치했잖아요. 칠명으로 말하고 가명은 중생을 뜻합니다. 중생들과 가명을 가진 분. 그래서 중생 세계, 국토 세계.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음 세계가 나오죠? 오음 세계. 오음은 그 전에 말했죠? 중생들이 다 오음으로 되어 있죠? 색소상 행식, 물질과 정신. 가명은 바로 중생이고 국토는 땅덩어리나 별나라, 달나라 다 세 개가 국토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세 개에다 고발하면 삼천이 뜨죠? 천을 고발하기 삼천입니다. 이구와 사조에 또 각각 삼천이 있으나 그러면 또 2, 3은 6이고 뭐 맞네? 이구라고 해서 진리로, 이쪽으로 갖춘 거 사조라고 해서는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거 현실 세 개를 사조라고 합니다. 만들조자 진리의 세 개를 이구라고 이구와 사조에 또 각각 삼천이 있으나 그러나 모두가 이 한 마음이네요. 일심에서 다 나오고 말이죠. 그러므로 양중 삼천이 함께 일념에 있습니다. 아까 일념 삼천이라고 적었죠? 양중 삼천은 그러니까 2와 4지요? 2로 보는 2의 삼천세계 4의 현실의 삼천세계, 진리의 삼천세계 양중이라는 말은 두 겹, 두 겹, 겹중자요. 삼천어 차별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지극하나 그러나 그것도 다 함께 일념에 거하며 일념에 있단 말이에요. 오직이 평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마음의 삼천을 갖춘 것이 나라와 천하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대학을 제대로 잘 배워놓으면 참 대인이 되고 대인은 바로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주역에서는 성인을 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대인. 성인을 바로 이꼬로 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학을 제대로 잘 알면 대인이죠. 주역에서 공자가 대인자는요. 천지로 갚기도 하늘과 땅으로 더불어 덕이 합하고 대인자는요. 대인자는요. 시간에 가도 적어야 할 수 없지. 중요한 것을 내가 빼놓을 수가 없지. 대인자는요. 천지에 갚기도. 공자의 딸입니다. 주역에. 공자의 딸입니다. 공자의 딸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네요 공자는 대인을 바로 성인과 똑같이 취급한 겁니다 성인이 바로 대인이다요 대인자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고 하늘과 땅과 같이 그 광대 무대나 엄청난 위대한 덕을 가졌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은 것이 합하고 이 세상에서는 물체 중에는 제일 밝은 게 태양계하고 달이죠 그와 같이 밝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사시로 합기서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틀림없이 그대로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질서가 정연하죠 질서 정연한 것이 사계절과 똑같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기릉이 합하다 귀신과 같이 기둥은 과복을 똑들어지게 잘 안다 말이에요 성인은 밝아서 그래서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이 어기지를 아니오고 하늘보다 뒤에 하되 후천이 봉천시라 천시를 받든다 성인은 하늘과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성인이고 성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공작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학 공부를 잘하면 대학은 바로 대인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우습게 봐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야박해지고 세상이 어두운 사회가 된 거죠 그게 다 일념에 있는 거예요 함께 일념에 있고 오직 평등한 거예요 그 자리는 본래 평등한 자리의 명덕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의 명덕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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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